이제 저녁 준비하자. 형님 좀 먹자. 이거 뭐예요, 선배님? 초목장. 아, 이게 초목장이구나. 냄새 많이 안 나지? 네. 여기 된장 조금만 끓여봐봐. 음. 좋아. 내가 그래서 좋아해. 막 거북한 냄새가 전혀 없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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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생닭 있어요, 생닭. 우와. 크. 대박이다. 야, 여기 닭 손질을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바람막이 안 해도 괜찮으세요? 응. 아, 맛있겠다. 진짜. 껍질 안 먹잖아. 선배님 이거 쓰시겠어요? 이제 이거 대치면 되잖아. 어? 아, 드롤이 진짜 맛있었어. 네, 드롤이. 아, 텐트 쳐본 거예요? 드디어 텐트를 치는 거야. 유나야. 유나야, 우리가 데크를 날려놓을 테니까 텐트를 한번 쳐봐. 네. 좋아. 이거 깐 다음에 또 텐트에서 자고 싶다는 거 아니지? 손 조심하고. 이게 데크야. 아... 이 정도면 됐어. 네. 됐어, 이 정도면. 그런 다음에 이제 텐트. 이거 아닌데? 어, 이건가? 이거 아니야. 텐트 이거다. 인디언 텐트. 이거야. 아... 이거야. 좋아. 그렇죠. 오! 그다음에 이거를 봉을 길게 길게 연결을 해. 저 약간 이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 네, 기계 다루고 이런 것도 있어서. 네, 기계 다루고. 네, 기계 다루고. 네, 기계 다루고. 네, 기계 다루고. 껴어? 네. 이거를 이제 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입구가 어디 있지? 이건 거 아니에요? 어, 맞다, 그거야. 입구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돼서. 아니, 그런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 쓰시던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아니, 그런데 맞는데 내가 까먹었어. 잠깐만, 이게 이 상태에서? 아, 아, 아. 야, 이제 완전히 알았어. 이게 구멍이 있어. 네. 여기 구멍 있지? 네. 여기 보면 구멍은 없을걸? 구멍이. 뭐야, 여기서 이게? 이렇게 끼워, 여기다. 끼워. 네 개를 다 이렇게 그렇게 끼워요? 어, 여기다 끼워봐. 여기다. 됐어, 이제 뜯는데. 됐어? 네. 네. 됐습니다. 됐지? 네, 다 됐어요. 세워. 일단 이런 다음에 이거를 세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끝에 고리를 이 봉 안에다. 아. 어. 여기다 이거를 딱 당겨서. 아유. 빼봐. 그렇지? 이렇게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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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우. 자, 이쪽에. 아, 재밌다. 잘하네. 자, 여기 이제 끼고. 오. 나이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했더라? 미안하다. 이거를 갖다가. 이거 여기 고리로 박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박는 건가요? 아, 뭐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이걸 끈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던데. 이렇게 쫙 당겨서 그냥 이렇게 박더라고. 아, 그냥 데크 위에다가. 어. 아. 이거 확실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박는 건 또 살살 박네. 이걸 이제 나무에다 그냥 퐁퐁 박더라고. 이게 뭣이 여기 들어가요? 아니,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이에? 그렇지, 그렇지. 아, 나무 뚫... 뚫어도 되는 거예요? 뚫어도 돼, 뚫어도 돼. 뚫어도 돼, 뚫어도 돼. 됐어, 어. 차가 줄게. 뚫어줘. 됐다, 됐다. 들어갔지?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너무 사이가 벌어졌어. 들어갔지? 됐어, 완전히 됐어. 이것도... 박혔다. 그렇지? 네. 조금. 얘는...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완전히 됐어. 뭐 하여튼 이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아니,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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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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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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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저... 저...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야, 그런데 신발끈이 걸렸어. 하... 매트를 깔아야 해. 저거 이거 다 열어. 이거 다 여는거야. 진걱. 아이 씨! 이렇게 이렇게 높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어 아 힘들어 저희가 잠자기를 펴드릴게요 야 너희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큰일 날 뻔했다 야 저희들은 페인트 하나 가지고 셋이서 뭐하는 거여 이거는 일반 청국장보다 진하지가 않아서 좋아하는 거죠 네 자 요거를 마땅히 놓을 때가 뭐를 갖다 놓을 상이 없어서 아니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거 아니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자 청국장이 세면 사람들이 안 먹잖아 소고기가 있어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맞춰서 저거 먹었구나 여기 해랑 김치랑 해서 윤아야 청국장 진짜 맛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부드러워서 음 그렇지 거부감이 전혀 없지 네 쌀뜨물로 했거든 아 쌀뜨물로요? 그래가지고 소고기랑 김치를 들기름에 먼저 볶은 다음에 네 집에서 청국장은 한번 올라갔잖아 이거는 진짜 맛있다 맛있지? 네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 맛있다 이걸 다 담은 거지? 그래 다 담았어 그냥 한 그릇에 싹 담는 거 쏟아서 쏟는다고 생각하거든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밑동은 내가 잘랄 테니까. 아 네네. 좋습니다. 손이 진짜 빠르시다. 아 진짜 빠르시다 진짜. 손실까지. 진짜 뚝딱. 진짜 뚝딱 뚝딱 아니야? 응. 이거 가져갈까요? 오케이. 어 잘했어. 본동. 본동. 남는 거 갖다가 그냥 대충 묻혀가지고. 기름장 한 두어 개만 만들게요. 그냥 겉절이 식으로 해서 먹자. 본동. 자 손맛 한 번 내줘. 손맛을 한 번 내주세요. 대충 술술 비벼야 될 것 같아. 숨이 좀 죽잖아. 숨이 죽어서 그냥 무심한 듯. 촉촉촉촉. 응. 한 번 먹어봐네. 어? 그냥 먹어봐.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음. 먹어볼래? 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더 해? 좀 더 해도 되겠어? 아니야? 지금 밥 좋아. 밥 좋아. 너무 너무 좋아 지금. 그러면 잠시만. 누나야, 잠깐만. 마지막으로. 마지막 뭐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야? 됐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뿌리는 거야. 진짜. 자 볼까? 저기 소금 굵은 소금 약간 있었지? 후추랑. 비주얼은 끝장이지 우리가. 이렇게. 오 좋아. 좋다. 여기다가. 이야 너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명철아. 그러니까요. 기대지지. 왜 너무 힘들어서 저거 치는데? 형 뭐.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걔 굴욕 당했어. 자빠졌어. 어떻게 자빠졌어. 이거. 이거. 니가 박은 폐기해? 어. 그래야지 넘어졌구나. 에이. 아이고. 아휴. 야 너는 막 가르친다며, 병철이. 평소로 할만했지? 으흠. 으흠. 개그란 무엇인가. 개그가 무엇이긴 해. 아휴. 유나 성격이 좋아. 왜요? 아니야 성격이 좋아. 으흠. 으흠. 야 맛있겠다 담백하니. 소정떡이라. 이거 봐. 이거 껍질 다 깐 거야 내가. 아 그래요? 어 살만 있어 이거. 이 날개만 내가 일부러 안 깠어. 야 내가 이걸 구면서 생침이 나온다. 진심. 진심. 진짜 담백할 거 같아. 어우. 추우세요? 자빠지고 나서. го흠. 흠. 너네 지금 겁나 안 웃으려고 노력했었지 아까.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 진짜 걱정했어. Ca路구. 원래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내세요. 나도 좀 늦게 자는 편인데 한 2시? 3, 2시? 5시라고 했네요? 5시라고 하셨고 저는 한 3시? 5시까지 뭐 하세요? 시간이 진짜 금방 가, 영화 보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보내도 온전한 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게 한 밤 10시, 11시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안 해도 핸드폰을 만지자면 인터넷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일지라도 하루 종일 놀았는데? 맞아요, 하루 종일 놀았는데? 10시, 11시쯤 되면 이제 좀 해볼까? 이런 느낌 이제 하루가 된 것 같은 걸 하루 종일 놀았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됐어 이야 형, 이거 완전 진짜 완전 맛있겠는데요? 우와, 색깔이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지? 응 진짜 맛있게 졌다 예술인데 이야, 끝내준다 이거 이거 먹고 깜짝 놀려봤는데 이야, 형 진짜 맛있겠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예술이다 우와 형, 이거 뜨거울 때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야, 빛 이야, 형 진짜 맛있겠다 오늘 음식 메뉴 전체적으로 다 사내 온 것 같은 느낌이네, 진짜 됐지? 됐지? 빠진 거 없지? 네 형, 이거 식사를 치면 돼요 그렇지? 자 먹어보자 이야, 잘 먹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이거 싸서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이야, 이거 완전 정기구이야 그래? 먹어봐 진짜 담백해요, 정기구이 맛있다 음, 맛있네 음 통닭같아 와 진짜 이거 음 엄청 잘 먹는 것 같아, 유나가 어 유나는 같이 드라마 할 때도 진짜 잘 먹었어요 응 뭐 어떤 거든 안 가리고 잘 먹었어요 아까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잘 꼭꼭 씹어서 먹더라고요 아니, 아까 양도 많았어 하하하하 퍽퍽살 먹지 말고 내가 줄게 저 퍽퍽살 먹을래요 근데 저는 진짜 퍽퍽살 좋아해요 퍽퍽살 퍽퍽살이 되게 매력 있어요 사방이 경쟁자지 퍽퍽살 좋아하세요? 퍽퍽살 좋아하세요? 퍽퍽살이 좋잖아요 살코기도 많고 어, 웬만하면 찾기 힘든데 잘 먹어요 음 정기구이 좀 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이제 여기 있지 소속잠이래요 음 종류가 많아 음 샐러리 맛 나는데요? 음 음 음 음 음 어머 어머 그리고 이거 곰똥으로 그냥 겉절이 한 건데 왜 겉절이 한 건데 그냥 이것도 그냥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누가 이거요? 이거 누나랑 같이 만들었어요 아, 그래? 저거를? 네 양념은 이 방지 안 했어요 네 음 맛있네요 음 음 맛있네 아, 잘 먹었다 그러니까 야, 그거 누가 한 거야? 너 소녀시대 유나의 봄똥을 먹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어? 아니 못해봤습니다 나도 그래 유나의 손맛이 깃들여 있는 봄똥 무침인데 이거? 야, 청국장 맛있게 됐다 응 청국장 청국장 진짜 느낌 있지? 네 와, 청국장 맛있네요 맛있어 진짜? 너 나갈 때 싫은 소리 못 하는 걸로 해 웬만하면 안 하면 되는데 네, 이건 진즙입니다 그래? 맛있습니다 이거 청국장 맛있네 저거 같다 음 그리고 이것도 맛있어 응 잘 먹었죠? 네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아휴 정말